우리는 모두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얼굴에 노화의 흔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이보다 10살, 많게는 20살 이상 젊어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노화를 늦추는 천연방부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 박사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꼈던 것이 노년이 되면 기쁨을 느끼는 일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죠. 행복한 노년을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노년에는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은 노화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이용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년에는 음식 섭취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방부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화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이 성인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올리브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을 각각 바르게 하고 피부 수분 함량, TWL, pH 및 홍조 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각질층을 통한 수분 손실을 나타내는 TWL 지표가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피부 수분 함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리브오일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개선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강화되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리브오일의 풍부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자외선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보호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마련이죠. 올리브오일은 피부의 자연 보습도 도와줍니다. 올리브오일의 지방산이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건조와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두 번째 음식은 카카오닙스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은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죠. 실제 다크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초콜릿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있죠. 이처럼 초콜릿의 효능을 보고 싶지만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바로 카카오닙스라는 식품입니다. 카카오닙스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발효하고 건조한 후에 볶아서 부수어 만든 것으로 과거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어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이런 카카오닙스는 세계에서 가장 항산화 작용이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닙스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카카오 본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카카오닙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와 주름을 방지하며 심장질환과 암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닙스에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특히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 폴리페놀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는 폴리페놀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작용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좋으며 노인성 치매 예방,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카카오닙스는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효능이 있지만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그냥 먹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따라서 그냥 먹기보다는 카카오닙스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과일과 함께 섞어 먹거나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허브차나 홍차처럼 마시는 것이 좋고요. 기호에 따라 유기농 꿀을 같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처럼 건강에 좋은 카카오닙스라도 과다 섭취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카페인 민감증이 있는 분들은 반응에 따라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은 미세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보호함으로써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24주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섭취가 주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3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효능이 밝혀졌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블루베리를 섭취한 쥐의 평균 수명이 1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브리티스 쟈널 of Dermatology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토마토 섭취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주름 생성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토마토를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피부의 콜라겐을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효과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는데요. 토마토 소비가 일주일에 5회 이상인 여성들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과 주름 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피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트리엔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E는 자외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비타민 E는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개선하여 건조한 피부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 또한 견과류에 함유된 중요한 미네랄로 항산화 효소 글루타티온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셀레늄 섭취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피부 노화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 능력을 개선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진은 견과류 섭취와 피부 미용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참가자들이 주름이 더 적고 피부 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주요 항산화 성분 중 하나는 폴리페놀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지시지는 피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자외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두께를 유지하는 단백질로 노화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지시지는 피부의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녹차 섭취가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질소산화물 생산을 촉진하는데요.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녹차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줄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노화 예방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